안녕하세요. 조한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자선기관 트러스트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일단 이 자선기관이 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소득세를 줄이려면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세금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많이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자 비용, 의료비용 등은 소득세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 남는 것은 자선기관을 통한 소득세 플래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유명한 거부들이 거의 예외 없이 본인들의 그 패밀리 자선기관의 설립이라던가 아니면 자선기관 트러스트 설립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또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와 같은 복잡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부가 아닌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자선기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트러스트로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CRT 였었던 거죠. Charitable remainder trust 였는데요. 이 트러스트의 컨셉은요. 간단히 내가 트러스트를 세우고 거기에 특정 자산을 넣고 나서 투자 활동을 트러스트를 통해서 하고 그 트러스트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예컨대 10년이고 20년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아니면 내 살아생전 라이프타임이 됐건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트러스트로부터 배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남는 금액을 Charity로 보내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냐. 여기서요. 이 트러스트 자체가 자선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러스트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조만간 팔 계획이 있는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의 양도세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트러스트를 세워서요. 이 해당 자산을 트러스트로 넣고 즉 소유권을 옮기고 그 자산을 트러스트로 하여금 팔게 함으로써 첫째 이 트러스트에 넣을 때 이미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를 한 번 받고 그리고 둘째 이 트러스트가 자산을 매각할 때 나오는 양도세가 하나도 과세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세금 혜택을 활용할 경우에 내가 사후에 트러스트에 남는 자산을 자선기관으로 보내는 그런 그림임에도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놓고 보면 CRT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CRT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또한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요. 사후에 자선기관으로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생명보험을 활용해서 그 금액만큼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와 같은 생명보험에 필요한 불입금을 초기에 우리가 트러스트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을 통해 납입하게 설정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선기관 공제 그리고 또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이 charitable 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 전체를 나 또는 내 가족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와 다소 다른 성격의 자선기관 트러스트인 CLT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charitable lead trust입니다. 그럼 우선 이 CLT의 작동 방식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 전에 CRT는요. 트러스트의 자산을 옮기고 생전에는 내가 이 트러스트로부터 혜택을 받고 죽으면 남는 금액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CLT는 그 반대입니다. 즉 트러스트에 옮기고 살아 생전 동안 또는 일정 기간 10년 20년이 되겠죠. 그동안은 자선기관에 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 혜택을 지급하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자산을 내가 다시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자선기관에 지급하는 그 금액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금액을 확정 금액으로 할지 아니면 매년 트러스트 자산의 일정 퍼센티지에 따라 지급하는지에 따라 CLT 또는 CLT 등으로 나뉘고요. 또 트러스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그랜톨 타입 트러스트냐 넌 그랜톨 타입 트러스트냐라고 나뉘어서 각각의 어떤 절세 방향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그랜톨 타입이면서 또 확정 금액을 주는 그런 트러스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복잡한 용어들을 써서 마음이 편치 않는데요. 영상 목적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랜톨 타입이냐 클래시냐 클러시냐 이런 것들은 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CLT는 트러스트를 세워서 자산을 옮기고 설립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자산기관에 이 트러스트로부터 기부금을 지급하고요. 그 일정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남는 자산을 자식들에게 넘기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뭘까요? 첫 번째 트러스트 설립 후에 자산을 여기에 옮길 때 향후에 보내기로 약정한 현금 흐름이 있죠.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만큼에 대해서 설립자가 자산기관 기부금 공제로 당해의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당장 내가 자산기관에 보내는 기부금만이 아니라 미래에 주겠다라고 약정한 기부금들에 대해서도 당해에 땡겨서 더 큰 금액을 미리 소득공제에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트러스트가 만료되고 나서 자식들에게 남는 자산이 넘어갈 때에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홍길동 씨가요. 자산가로서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임대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게 대략 한 100만 불짜리 자산이라고 할게요. 지금요. 그리고 금년에 이 홍길동 씨는 소득이 굉장히 많아서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만 불을 다 금년에 자산기관에 기부를 한꺼번에 할 생각은 없고요. 이 경우에 홍길동 씨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요. 이 CLT를 세워서요. 여기에 임대부동산을 넣고 10년간 매년 10만 불씩 자산기관에 지급하는 그런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면 부동산은 남게 되고 그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산기관에 10년간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한 그 10만 불은요. 다 더하면 100만 불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미래에 10년 동안에 걸쳐서 내니까 현재 가치로 이걸 따진다고 하면 좀 더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 이거 90만 불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홍길동 씨는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 홍길동 씨는 90만 불 만큼 당해에 자산기관 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자산기관에 90만 불 또는 1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인데도 금년에 그 큰 금액의 공제를 한꺼번에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홍길동 씨가 지금 트러스트에 넣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100만 불인데 이 중에 자산기관의 주기로 약정한 기부금이 현재 가치로 90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트러스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족에게 넘어가게 하는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해서는 지금 100만 불의 자산을 넣고 90만 불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 그 차액 100만 불 빼기 90만 불인 10만 불에 대해서만 내가 현재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물론 이 10만 불은 홍길동 씨의 평생 증여 면제 금액을 활용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만약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향후에 많이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200만 불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요. 그 200만 불 자산을 자식에게 넘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증여세는 그 시점에 하나도 안 나오게 되니 굉장한 절세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CLT를 설립 운영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첫째 당의 높아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줄이는데 관심이 있고 또 미래의 기부금 행위에 대해 현재의 기부금 공제로 당겨서 쓰는데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따라오신 분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미래의 기부금 행위에 대해서 현재의 기부금 공제로 당겨 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라고 본다면 굳이 CLT를 설립하지 않고 본인이 이미 설립하고 있는 프라빗 파운데이션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되지 않겠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는 내가 이 자식들이 해당 자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면에서 즉 내가 체리티에 옮기는 자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프라빗 파운데이션이나 다른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즉 이와 같은 파운데이션을 직접 줄 경우에는 자산기관 공제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 해당 자산이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치의 증가분 역시도 자산기관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는 나는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CLT를 했을 경우에는 비록 자산기관으로 옮겨진 자산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기간, 트러스트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자산을 가져오는 거니까 가치의 상승분만큼은 가족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향후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산들에 대해 현재 기부금 공제도 많이 받고 또 다시 가져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CLT가 가져오는 혜택이 다른 방식에 비해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쉽지 않은 개념을 최대한 좀 쉽게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기관 설립을 활용하고 또 이 중에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는 CRT 그리고 CLT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CLT는 금년에 소득세를 많이 낼 것이 걱정돼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가진 상황에서 이 자산의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절감을 꾀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꼭 고려해 보면 좋을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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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